대구시는 8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 마련을 위해 현장소통실을 운영했습니다. 권양진 대구시장은 먼저 8월 12일 성서공단 내 대표 부품 소재업체를 방문해 현장 근로자와 임직원을 격려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했으며, 13일에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섬유업계와 현장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소통실 운영을 통해 부품 소재 국산화 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수출 규제에도 산업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